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빨간머리 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1장에서 4장까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5장부터 8장까지 읽어드릴게요 저는 빨간머리 앤을 낭독하면요 어린 앤이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낭독을 하면 확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앤이 시무룩해지면 저도 같이 그런 기분이 되고 앤이 밝아지면 저도 같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빨간머리 앤 그런 풍경 묘사라든지 상황 묘사라든지 그 마음에 대한 묘사라든지 혹은 어린 순수한 앤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마음에 들었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책으로도 읽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요 다음 부분도 시간이 되면 또 천천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래요 읽어드릴게요 제 5장 앤의 지난 나날들 있잖아요 저는 이번 마차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데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지만요 저는 마차에 타고 있는 동안은 고아원에 돌아간다 생각을 하지 않을래요 여행만 생각할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에 작은 들자미가 벌써 폈어요 예쁘지 않나요? 장미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장미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럼 정말 멋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분홍색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색을 입을 수 없다는 게 아쉬워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분홍색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상상 속에서도 말이죠 아주머니는 어릴 적인 빨간 머리였다가 자라면서 머리색이 다른 빛깔로 변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니 없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네 경우에서도 드물 것 같다만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제 희망 하나가 또 날라간 셈이네요 제 삶은 희망들이 파묻힌 무덤과도 같아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한 소절이에요 제가 실망하는 순간마다 위안을 삼으려고 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죠 마릴라가 말했다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왜요? 근사하고 낭만적이잖아요 마치 책 속의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구요 전 낭만적인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묘지에 가득 버려진 희망은 상상만으로도 정말 이제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있는 편이 낫겠어요 저희는 오늘 빛나는 호수를 건너나요? 아니 오늘은 베리연못을 건너지 않아 네가 말한 호수가 바로 그곳이라면 말이다 우린 해변길로 갈 거야 앤은 꿈꾸듯 말했다 해변길이요? 정말 이름만큼 멋진가요? 아주머니께서 해변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바로 그 그림이 그려졌어요 화이트 샌즈도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에이벌리만큼은 아니에요 에이벌리는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인걸요? 마치 음악 같아요 화이트 샌즈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5마일 정도 남았다 그렇게 제잘되고 싶다면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얘기해다오 앤은 간절히 말했다 저에 대해선 말씀 드릴만한 게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상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더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아니 난 네 상상은 필요 없다 네 존재 그대로 처음부터 말해봐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은 몇 살이니? 앤은 한숨을 쉬며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노바스코샤주의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죠 아버지 성함은 월터 셜리셨고 볼링브로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엄마는 마르샤 셜리셨고요 월터와 마르샤는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제 부모님이 멋진 이름을 갖고 계셔서 좋아요 제 아버지가 제대디어와 같은 이름이었다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릴라는 앤에게 선과 유익한 도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았다 앤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달콤한 향이 날 거래요 하지만 그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장미가 엉겅키나 스컹크 양배추 같은 이름이었으면 과연 지금의 장미와 동일한 느낌으로 멋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뭐 저희 아버지가 제대디어였어도 좋은 분이셨겠죠 하지만 그래도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결혼하신 뒤로는 그만두셨죠 가장이 된다는 건 큰 책임이에요 토마스 아주머니께서는 두 분 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 외에 쥐들 만큼이나 가난하다고 하셨어요 볼링 브로크에 작은 노란 오두막을 짓고 아웅다웅 살았대요 저는 그 집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상상은 수천번도 넘게 해봤죠 응접실 창문 쪽으로 인동 덩쿨이 자라고 앞마당에는 라일락이 피었죠 대문 안쪽으로는 은방울꽃이 피었고요 게다가 창문마다 모슬린 커튼이 달렸어요 모슬린 커튼은 집안에 신선한 느낌을 주죠 전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마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참 볼품없는 아이였대요 어찌나 작고 뼈만 앙상한지 눈만 초롱초롱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그저 완벽하게 예뻤대요 그래도 집안일을 도우러 온 가난한 아주머니보다야 엄마 눈이 더 정확했겠죠 어쨌든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게 다행이에요 엄마가 실망했다면 좀 많이 슬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 후로 오래 살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겨우 3개월 되었을 때 열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엄마라고 불러본 기억이 날 정도로만 사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라는 말은 참 달콤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흘 뒤에는 아버지도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었죠 그래서 고아가 되었죠 사람들은 저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렀대요 어쩔 수 없이 토마스 아주머니께서 저를 거둬주셨죠 심지어 그 당시에도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부모님은 모두 먼 타지에서 오셔서 가까운 곳에 친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시기로 했죠 그분도 가난하신 데다가 남편이 술주정뱅인데도 말이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손수 저를 키우셨어요 돌봉을 받고 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토마스 아주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토마스 아주머니 내외 분은 볼링 프로그를 떠나서 메르스빌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8살이 될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살았죠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아주머니의 어머니가 토마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까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토마스 아주머니는 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때 강상류 쪽에 살던 해먼다 아주머니께서 절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본다는 점을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래서 해먼다 아주머니와 함께 강남은 그루터기 사이에 작은 공터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참 외로웠어요 상상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먼드 아저씨는 그곳에서 작은 제재소를 운영하셨고 아주머니는 8명의 아이를 돌보셨죠 아주머니께서 쌍둥이만 3차례 낳았거든요 아이들의 숫자가 적당할 땐 귀엽지만 쌍둥이를 3번이나 연달아 낳는 건 정말 너무 많잖아요 저는 막내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애들을 돌보느라 제정신이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전 2년 넘게 살았어요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아주머니는 집안 살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전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줬고요 고아원에서도 처음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미 너무 많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줬고 그렇게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실 때까지 넉 달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앤이 이번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다 버림받은 세상에서의 기억들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은 듯했다 학교에 다닌 적은 있니? 마닐라는 해변길로 밤새 말을 몰며 물었다 오래 다니진 못했어요 토마스 아주머니 댁에 살던 마지막 해에 잠깐 다녔죠 강상류에 살 땐 학교와 너무 멀어서 겨울엔 걸어다닐 수 없었고요 여름엔 방학이니까 봄과 가을에 겨우 다녔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있을 땐 다녔어요 저는 책도 꽤 자리 읽고 술술 외울 수 있는 시도 몇 편이나 있는걸요 호엔린덴의 전투와 플러든 전투 이후의 외든 벌어 호수의 여인도 외울 줄 알고요 제임스 톰슨의 사기에는 대부분 외울 줄 알아요 아주머니는 등꼬리 옷 색깔 정도로 시가 좋지 않나요? 5학년 교과서에 보면 폴란드의 몰락이란 시가 있어요 짜릿함이 넘치죠 물론 저는 4학년이긴 했지만 언니들이 있던 걸 빌려주곤 했어요 마릴라는 앤을 견눈줄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 토마스와 해먼드 분들은 너에게 잘 대해주셨니? 앤은 멈칫했다 소녀의 감수성 짙은 작은 얼굴이 순간 당황하여 붉게 달아올랐다 어... 본 마음은 그러셨을 거예요 진심이 그러했다면 밖으로는 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많은 분들이셨어요 술주정의 남편과 같이 산다는 거나 쌍둥이를 연달아 세 번이나 낳아서 키우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아마 그분들도 아마 그분들도 본 마음은 저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마닐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애는 해변길에 매혹되어 할 말을 잃은 듯 했고 마닐라는 수심에 찬 얼굴로 멍하니 말을 몰았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속에다 부터 밀려왔다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산 걸까 굳은 일과 가난 홀대로 얼룩진 삶이었을 것이다 마닐라는 애니 살아온 이야기에서 아이가 미쳐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행간의 속 뜻을 짚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길 거란 희망에 그토록 기포했었던 것이구나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만약 마릴라가 메슈의 온고집을 마지못해 받아줘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 메슈는 마음을 굳혔다 아이는 착하고 가르치면 잘 배울 듯 했다 마릴라는 생각했다 너무 수다스러운 면이 있기는 해 하지만 그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게다가 말투가 무례하거나 상스럽진 않잖아 숙녀다운 면도 있고 본디 괜찮은 집안 아이였을 거야 숲이 우거진 해변길은 황량하고 외로워 보였다 오른편으로는 전나무들이 오랜 세월의 바닷바람에도 끝끝이 버티며 굵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왼편으로는 붉은 사암 절벽이 아찔하게 나 있었다 이 밤색 말처럼 웬만큼 진중한 말이 아니었다면 마차에 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을 것이다 절벽 아래로는 파도에 닿은 바위들과 바다 보석과도 같은 조약돌들이 모래밭을 뒤덮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푸르른 바다가 넘실대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해설의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수면 위로 날아올랐다 눈을 크게 뜬 채 주변을 넉넉고 바라보던 애인이 문득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바다는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언젠가 제가 메리스필에 있을 때요 토마스 아저씨가 사륜마차를 빌려와서 저희 모두를 10마일이나 떨어진 해변가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그날은 매 순간이 어찌나 즐겁던지 행복한 기억이 그 후로 한참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이지 메리스필의 해변보다 더 멋져요 저 갈매기들도 멋지지 않나요? 아주머니는 갈매기가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되어보고 싶은데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바다로 재빨리 날아갔다가 하루 종일 푸른 바다 위에서 날개짓 하고요 그러다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어? 저기 보이는 커다란 집은 뭐예요? 아 화이트센즈 호텔이다 커크 댁에서 운영하시지 하지만 아직 성숙기는 아니야 여름이 되면 미국인들이 많이 온단다 미국인들은 이 해변이 마음에 드나 봐 애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저 집이 스펜서 아주머니 댁이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벌써 도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럴 것 같았어요 제 6장 마릴라 마음먹다 그러나 두 사람은 때마저 도착하고 말았다 스펜서 아주머니는 화이트센즈 만에 있는 커다란 노란 집에 살고 있었다 자애로운 인상에 그녀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머나 오늘 오실 줄은 몰랐네요 어쨌거나 반가워요 말을 안으로 들으시겠어요? 잘 지냈니? 앤? 네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앤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어두운 그림자가 앤의 얼굴에 들여워졌다 마릴라가 말했다 말이 쉴 동안만 잠시 머물다 갈게요 메쉬 오라버니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여스펜서 부인 어딘가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알아보려고 온 거고요 메쉬와 전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인께 부탁드렸었죠 그래서 부인의 남동생인 로버트 씨에게 한 11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마릴라는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마릴라 그게 무슨 말이죠? 로버트는 딸 렌시를 시켜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두 분은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그러던 걸요 그렇지 않았니? 플로라 제인 스펜서 부인은 계단에 내려와 있는 딸에게 다그치며 물었다 카스바트 아주머니 넨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플로라 제인이 옆에서 거들었다 정말 유감이네요 너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에요 마릴라 저는 최선을 다했고 두 번도 때려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넨시가 많이 덜렁대죠 제가 그 아이가 경순하게 꿀 때마다 그렇게 나무랏건만 마릴라가 체념한 듯 말했다 아 이건 저희 쪽 잘못이에요 저희가 직접 왔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건너건너 전할 일이 아니었어요 어제거나 지금 착오가 발생했고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해요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나요? 그곳에서 다시 받아주겠죠? 스펜서 부인은 잠시 생각이 잠겼다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굳이 돌려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피터 플로엣 부인이 들리셨거든요 일손을 도울 여자 아이를 간절히 찾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 댁 식구가 좀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 댁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일손을 구하기가 참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앤이 그 집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아주 인연이네요 마릴라는 무엇이 마침 인연이라는 건지 당최 감이 잡히지 않았다 원치 않는 구하를 떨쳐낼 수 있는 때마침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마릴라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마릴라는 피터 플로엣 부인과 안면만 있는 사이였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흠술 굳은 이상을 신였고 뼈에 살점이라고는 하나붙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소모도 잊기 틀었다 플로엣 부인은 지독한 일벌 내에 일꾼을 몰아세우는 것으로 유명했다 플로엣 부인 댁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안주인의 괴팍한 성질과 인색함 버르장머리 없고 싸우기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치를 떨었다 마릴라는 앤을 그런 블루엣 부인에게 넘긴다는 생각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글쎄요 일단 들어가서 의논해보죠 아 마침 블루엣 부인이 저기 오시는군요 스펜서 부인은 부산을 떨며 응접실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짙은 초록빛 블라인드를 너무 오랫동안 쳐놓았던 듯 응접실의 공기는 온기라고는 한 점 없이 서늘한 기운만 감돌았다 정말 잘됐어요 잘 됐어요 곧바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미스 커스버트 흔들 의자에 앉으세요 앤 너는 여기 기다란 의자에 앉을래?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자란 일이 추렴 플로라 어서 가서 물주전자에 물을 올리렴 잘 지내셨나요 블루엣 부인? 부인이 때마침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나누려던 참이었어요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블루엣 부인? 이분은 마릴라 커스버트 씨예요 잠시만 실례할게요 플로라 제인에게 5분에서 빵을 꺼내야 한다는 말을 미처 하지 못했네요 스펜서 부인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더니 충청 걸음으로 나갔다 앤은 말없이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움켜쥔 채 블루엣 부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렇게 날카로운 얼굴과 눈초리를 한 여자에게 가게 되는 것일까 목구멍에서 무언가 걸리는 듯 했고 눈은 고통스럽게 아려왔다 스펜서 부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듯 발그레하게 상기던 얼굴로 돌아왔을 때 애는 더 이상 눈물을 참기 어려울 것 같았다 스펜서 부인이 입을 열었다 이 아이에게 착오가 좀 있었어요 블루엣 부인 저는 코스버트 댁에서 이 아이를 입행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죠 분명 그렇게 들었는데 남자아이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와 생각이 다르시지 않다면 이 아이가 부인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싶어서요 블루엣 부인은 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뜯어보았다 몇 살이지? 이름은? 그녀가 다그치듯 물었다 앤 셜리예요 열한 살이고요 잔뜩 움츠러든 아이는 이름 철자에 주의해달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음 영 볼품 없지만 그래도 야무진 면은 있는 것 같구나 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무진 아이가 낫지 그래 내가 널 데려가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분고분하고 똘똘하고 예의있게 행동하라고 밥값은 내야 할 거 아니겠니? 이 부분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제가 데려갈게요 미스 커스버트? 아기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제가 녹초가 될 지경이에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제가 바로 데려갈게요 마릴라는 앤을 쳐다보았다 아예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고통스럽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힘없는 작은 동물이 감성적이고 예민한 아이를 저런 여자에게 보내다니 그럴 수는 없었다 그건 도리가 아니었다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메슈 오라버니와 제가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 오라버니는 앤을 데리고 있고 싶어해요 저는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지 그냥 알아보러 온 것뿐이고요 일단은 앤을 집으로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 없이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데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내일 밤에 부인 댁으로 저희가 데려다 주든 아이만 보내든 할게요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아이가 저희와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죠? 블루앱 부인? 할 수 없죠 뭐 블루앱 부인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마릴라와 이야기하는 동안 앤의 얼굴에는 먼동이 트는 듯 환해지고 있었다 우선 절망이 사라졌고 희망의 빗줄기가 떠올랐다 두 눈은 샛별처럼 깊게 반짝였다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잠시 뒤 블루앱 부인이 요리법에 대해 물어보려고 스펜서 부인과 함께 자리를 비우자 앤은 쏜살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마릴라에게로 향했다 앤은 숨죽여 속삭였다 마치 큰 소리로 떠들면 이 환상적인 행운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듯이 코스버트 아주머니 제가 초록 지붕 집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이 그거 진심이세요? 정말인 거예요? 아니면 그저 제 상상인 건가요? 마릴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앤 너는 그 상상력을 좀 다룰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서야 그래 니가 들은 대로다 하지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 결국 블루앱 부인께 너를 맡길지도 모를 일이지 나보단 그분이 니가 더 필요해 보이니까 앤은 격하게 말했다 그분 댁에서 지내느니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분은 꼭 순국같이 생겼다구요 마릴라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그런 말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릴라는 엄하게 말했다 어린애가 어린애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른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못써요 자리로 돌아가서 입조심하고 얌전히 있도록 해 앤은 긴 의자로 고분고분 돌아가며 말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절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마릴라와 앤이 초록 지붕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메슈는 오솔길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마릴라는 저 멀리에서 어슬렁거리는 메슈를 보며 그의 속내를 짐작했다 앤을 도로 데려온 것을 보고 마음을 놓을 그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마국한 뒤편에 있는 마당에서 소자질 잘 때가 되어서야 마릴라는 앤의 과거와 스펜서 부인 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메슈에게 털어놓았다 메슈는 평소답지 않게 흥분하며 말했다 나라면 블루의 댁에는 내가 키우던 개도 맡기지 않을 거야 마릴라가 그덕였다 저도 그런 분은 딱 질색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해요 오라버니는 저 아이를 원하는 것 같으니 저도 어쩔 수 없죠 오라버니 뜻에 따를 수밖에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마치 의무처럼요 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여자 아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니까 메슈 메슈 오라버니 제 말은 앤을 앤을 데리고 있자구요 메슈의 숫기 없는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그래 니가 그럴 줄 알았어 마릴라 저 아이는 정말 재미있는 아이라고 마릴라가 빈정됐다 아이고 저 아이가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해줬다면 또 고마웠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볼게요 그리고 메슈 오라버니 제 교육 방식에는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초녀가 아이를 키우는 법을 잘 알린 없겠지만 아무렴 노총각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 아이 교육에 관해선 간섭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 혼자서 힘들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으니까 메슈가 다독였다 그래 마릴라 니가 알아서 하렴 하지만 따뜻하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렇다고 버릇이 나빠지게 하지는 말고 애니 널 좋아한다면 니 말을 잘 듣고 따를 것 같은데 메슈가 여자들에 관해 말하는 의견이라면 무시해버리겠다는 듯 마릴라는 콧방귀를 끼며 양동이를 들고 젖소우리로 가버렸다 마릴라는 크림 불리기에 우유를 걸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머물러 머물러도 된다는 말은 오늘 밤에는 그 아이에게 해주지 말아야겠어 좋다고 까불다가 한숨도 못 찰게 뻔해 마릴라 거스버트 너도 정말 뭐하는 짓이니 내가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될 줄이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하지만 메슈가 아버지는 더 기가 막혀 여자아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었잖아 하지만 어쨌든 결정을 한 거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몰라 제 7장 앤의 기도 그날 밤 마릴라는 앤을 침실로 들여다 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앤 어젯밤에 보니 옷을 마룻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쳤다구나 그러면 못 써 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옷은 벗는 대로 바르게 캐서 의자에 걸쳐 두려구나 단정하지 않은 아이는 쓸모가 없어 앤이 말했다 어제는 너무 속상해서 옷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오늘 밤에는 잘 캐어 놓을게요 구아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제가 실천에 옮긴 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요 제가 잘 까먹거든요 빨리 침대로 들어가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만 싶어서요 마릴라가 나무라든 말했다 여기에서 머물고 싶다면 기억력을 곤두세워야겠구나 옳지 이번에는 제대로 했구나 이제 기도를 하고 자려무나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마릴라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앤 기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니?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 소녀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단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니 앤? 앤이 재빠르게 웅얼거렸다 하나님은 영이요 무궁하시며 영혼 불변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함 진리가 있도다 그제야 마릴라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조금 알기는 아는가 보구나 이 교도는 아니로구나 천만다행이야 그런 것들은 어디서 배웠니? 고아원 주1학교에서요 성경구절을 통째로 외워야 했어요 그런데 전 그게 좋았어요 문구들이 멋졌거든요 무궁하다 영혼하다 불변하다 같은 단어들 말이에요 근사하지 않나요? 마치 커다란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시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꽤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앤 지금 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잖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이었잖아 밤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란다 네가 못된 꼬마일까 봐 염려가 좀 되는구나 애는 한탄하듯 말했다 빨간 머리 사람들은 착각이 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더 쉽다구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충을 모르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하느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제 머리를 빨갛게 만든 거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이 안 좋아졌어요 게다가 밤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겨를도 없기도 했구요 쌍둥이를 보는 사람들은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마릴라는 당장 종교 교육부터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었다 앤 우리 집에 있으려면 무조건 기도를 드려야 돼 알겠니? 앤은 발랄하게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아주머니께서 원하신다면요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하지만 이번만은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다음부터는 제가 멋진 기도문을 상상해 볼게요 생각해 보니까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 먼저 무릎을 꿇어보렴 마릴라는 조금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앤은 마릴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각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은 왜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두 넓은 들판으로 나간다던지 깊고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간다던지 저 높이 끝이 없을 것만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던지 하라고요 그러고 나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릴라는 그 어떤 때보다 당황스러웠다 사실 마릴라는 마릴라는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같은 재농적인 아이들의 기도를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마릴라에게는 아주 약간이나마 유머 감각이 있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황판단이 있다는 말이었다 새하얀 잠옷을 입고 엄마의 무릎에 앉아 짧게 읊조리는 기도는 이 주근깨 가득한 어린 꼬마에게 교나 낯선 것이었다 이 아이는 인간의 사랑이란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은가 앤 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이잖니 네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가 워라는 것을 겸손하게 구해보렴 마릴라는 나직이 말했다 앤은 얼굴을 마릴라의 무릎에 파묻으며 약속했다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 제 기도에도 이렇게 하면 되죠? 애는 잠깐 고개를 들더니 딴소리를 해댔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희의 새하얀 길 빛나는 호수 보니와 눈의 여왕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요 사실 너무 많아서 전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 잘했나요? 생각할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더 멋진 문구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쉬워요 가여운 마릴라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윽고 앤의 엉뚱한 기도가 불경스러움이 아닌 그저 종교적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며 당장 내일부터 아이에게 기도부터 가르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촛불을 들고 방을 나서는데 앤이 마릴라를 불렀다 방금 생각났어요 존경을 담아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맞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깜빡했지 뭐예요 하지만 기도가 어떻게든 끝맺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엉뚱하게 해버렸어요 잘못된 걸까요? 괜찮을 거야 이제 얌전히 잠들렴 잘 자거라 마릴라가 말했다 오늘 밤은 맨정신으로 밤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앤이 베개의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다 마릴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촛불을 테이블 위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메슈를 지켜보았다 메슈 오라버니 저 아이는 이제 정말 누군가가 입양해서 제대로 가르쳐야만 해요 완전 이교도나 다른 법지 뭐예요 글쎄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있죠 이게 말이 돼요? 내일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교본부터 빌려와야겠어요 적당한 옷을 지어 입혀서 주일학교에도 보내고요 아 정말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래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누구나 하게 되죠 지금껏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저도 올 게 왔나 봐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제 8장 앤을 돌보기 시작하다 마음먹은 대로 마릴라는 다음날 오후까지 이제 초록 지붕집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앤에게 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마릴라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릴라는 앤이 꽤 영리하고 순정적이며 야무지고 일을 빨리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가지 심각한 단점이 있다면 일을 하던 중에 공상에 빠진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하던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앤은 혼이 바짝 나거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앤은 점심 설거지를 끝내자 마치 최악의 소식이라도 들을 각오가 된 표정으로 마릴라 앞에 갑자기 다가섰다 그녀의 여리고 작은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르 떨렸다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는 두 손을 모아주더니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요 커스바트 아주머니 제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건 아니죠? 아침 내내 마음을 추슬려보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정말 끔찍한 기분이에요 제발 알려주세요 마릴라는 움직임 없이 말했다 내가 시킨 대로 행주를 더욱 물에 넣고 삼지도 않았잖니 질문을 하려거든 시킨 일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앤 앤은 돌아가서 행주를 말했다 그러곤 돌아와 마릴라를 간절한 눈빛으로 올려다 보았다 마릴라도 더 이상은 설명을 미룰 명분을 찾지 못하자 입을 열었다 그래 이야기해줘야겠구나 메슈 오라버니와 나는 너를 데리고 있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가 행실이 바른 착한 아이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약속한다면 말이다 아니? 왜 그러니? 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저 눈물이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 지금 너무 기쁜데 기쁜데 말이죠 아 기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환희의 새해한 길과 범나무를 봤을 때도 기뻤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보다 훨씬 더한 기쁨이에요 아 너무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되겠어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저더러 매번 꼬마 악당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마릴라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그건 네가 너무 흥분해서 날뜨니까 그런 거지 저기 의자에 앉아서 정신을 좀 가다듬도록 해라 너는 너무 쉽게 웃고 쉽게 울어 그래 여기 계속 머물러도 된단다 우린 너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넌 학교를 다녀야 돼 하지만 곧 방학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9월부터 다리자꾸나 앤이 물었다 제가 아주머니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커스버트 아주머니? 마릴라 이모? 아니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러라 나는 커스버트 아주머니나 미스 커스버트라는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아 영 어색하구나 듣기 불편해 아 그렇게 부르면 너무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네가 예의 바르게만 말한다면 그렇게 들리지 않을 것 같구나 에이벌리 사람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다들 나를 마릴라라고 부르지 목사님만 빼고 말이야 그분은 나를 미스 커스버트라고 부르시지 그것도 생각이 날 때만이겠지만 앤이 간절함을 담아 말했다 저는 마릴라 이모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이모나 그 외 친척들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할머니도 안 계셨는걸요 이모라고 부르면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일 것 같아요 마릴라 이모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니 난 네 이모가 아니잖니 사실도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건 옳지 않아 하지만 이모라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나는 못한다 마릴라가 냉정하게 말했다 실제와 다른 일을 상상해본 적 없으세요? 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없어 앤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나 마릴라 아주머니 그동안 뭘 놓치고 사신 거예요? 마릴라가 반박했다 나는 난 말이다 상상하는 일은 믿지 않아 하나님이 인간의 특정한 상황을 무효하신 건 인간들이 마음대로 상상이나 해야 되라고 한 건 아니실 게야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난 게 있구나 거실에 가서 벽난로 위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렴 발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살이들이 들어오지 않게 조심하고 거기에 주기도 문이 쓰여 있단다 오후에 짬이 날 때마다 외우렴 어젯밤과 같은 기도를 다시 해서야 어디 쓰겠니 앤은 미안한데 말했다 제가 봐도 요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해본 사람한테 근사한 기도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어젯밤에 약속한 대로 잠자리에서 멋진 기도문을 하나 생각했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엄청 길고 시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조리 다 까먹은 거 있죠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근사한 기도문이었는데 근데요 어떤 일이든지 두 번째는 처음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앤 집중 좀 해주겠니? 내가 뭘 하라고 시켰으면 너는 고창 가서 그걸 처리해야지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서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어떡해 지금 당장 가서 내가 시킨 일을 하도록 해라 앤은 재빨리 복도를 가로질러 거실로 향했다 그러더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릴라는 하던 뜨개질을 멈추고 차가운 표정으로 앤을 찾으러 갔다 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두 창문 사이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은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바깥에서 사과나무와 포도 넝쿨을 뚫고 뻗어들어온 흰색과 초록색 비출기가 그 앞에 넋을 잃고선 작은 소녀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앤, 도대체 어디에 넋을 팔고 있는 거니? 마릴라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적어요 애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그림을 손으로 가리켰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라고 적힌 선명한 석판어였다 저는 제가 저 아이들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바람 원피스를 입고 구석이 홀로 있는 아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쏙하지 않는 바로 저 같은 아이 말이죠 소녀는 외롭고 슬퍼 보이지 않나요? 저 애는 분명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줍게 군중 속으로 살그머니 다가가서 예수님만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누구도 자신을 알아채지 못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저는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분명 가슴도 쿵쾅거리고 손도 차갑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께 이곳에 머물러도 되냐고 여쭈었을 때와 비슷한 심정 아닐까요? 아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못 봤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알아봐 주셨죠?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가죠 예수님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으로 얹으시죠 아! 쟤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가 예수님의 표정을 너무 슬프게 그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림 속에서 다 저런 표정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이들이 꽤나 무서워했을 게 뻔하잖아요 마릴라는 앤의 쌀을 진작 끊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앤! 그렇게 말하면 못 써 그건 불경스러운 거야 아주 불경스럽다고 앤의 눈이 동그레졌다 저는 경건한 참이었는데요 불경스럽게 굴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만 하면 안 되는 거란다 또 한 가지 더 있어 내가 뭘 가져오라고 시켰으면 바로 가서 가져와야지 이렇게 넋을 놓고 그림 앞에서 공상을 떨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니 명심하도록 해 저 카드를 가지고 꽃장 부엌으로 와 그리고 구석에 앉아서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앤은 카드를 사과꽃이 담긴 병에 기대어 세워두었다 그 사과꽃은 저식탁을 장식하려고 앤이 꺾어온 것이었다 마릴라는 견눈질로 그 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앤은 두 손으로 턱을 괴고서 입을 꼭 다물고 한동안 주기도문을 공부했다 이윽고 앤이 입을 열었다 이거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고아원의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읽으시던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진 데다가 너무 엄숙하게 기도하셨거든요 분명 기도를 억지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신은 아니지만 시와 같은 감동을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는 마치 음악의 한 소절 같아요 커스버트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기뻐요 마릴라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잘 외우고 입은 좀 다물렴 앤은 사과꽃병을 살짝 기울여 분홍색 꽃봉오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조금 전보다 더 열중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 마리엘라 아주머니 제가 에이벌리에서 영혼의 단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앤이 물었다 영혼의 뭐? 영혼의 단짝이요 정말 친한 친구 말이에요 저의 가장 속 깊은 얘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요 전 그런 친구를 꼭 만날 수 있기를 평생 소원해왔어요 그렇다고 정말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제 가장 소중한 꿈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 이 꿈도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가능할까요? 비탈 과수원 집에 다이애나 베리가 살고 있어 네 또래 침이지 아주 착하고 귀여운 아이란다 그 아이가 집에 오면 같이 어울리면 되겠구나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이모 집에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얌전하게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베리 부인은 까다롭거든 다이애나가 언행이 올바르지 못한 아이와는 어울리지 못하게 할 거야 앤이 사과꽃 사이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다이애나는 어떤 아이예요? 머리카락이 빨갛지는 않겠죠? 아 제발 그건 아니었으면 해요 빨간 머리는 저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영혼의 단짝마저 빨간 머리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이애나는 아주 예쁘게 생긴 꼬마 숙녀란다 검은 눈동자와 머리카락을 가졌지 장밋빛 볼가 말이야 착하고 영리해 이건 예쁜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 만큼이나 교훈적인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한창 커야 할 어린아이에게는 말끝마다 도덕적인 것을 덧붙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하지만 애는 교훈적인 것에는 나몰라라 했고 암서들은 단짝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이애나가 예쁘다니 정말 좋아요 제가 예쁘다는 것 다음으로요 사실 제가 예뻐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미모의 단짝 친구가 생긴다는 건 정말 최고죠 토마스 아주머니 댁에는 거실에 유리로 된 책장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책은 한 권도 없었지만요 토마스 아주머니께서는 엄청 비싼 도자기와 잼을 거기에 넣어두곤 하셨는데 문짝 하나는 떨어져 나갔답니다 토마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부숴버렸거든요 다행히 남은 한짝은 멀쩡해서 저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아이가 다른 소녀라고 상상하곤 했어요 케이트 모리스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엄청 친하게 지냈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숫자를 떨곤 했는데 특히 일요일이 되면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제게는 큰 위안이었고 마음에 평안이 되어준 친구죠 책장이 마법에 걸려서 주문을 모르면 책장 문을 열 수 없다고 정해놓기도 했어요 제가 주문을 풀면 문을 열고 케이트 모리스가 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토마스 아주머니에 도자기와 잼이 진열되어 있는 선반이 아니고요 그러면 케이트 모리스는 제 손을 잡고 꽃과 햇살, 요정이 가능한 환상적인 곳으로 데려다줘요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죠 해먼드 아주머니 댁으로 갈 때에는 케이트 모리스와 이별을 해야 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 친구도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책장 문에 대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입맞춤을 했을 때 그 애가 울고 있었거든요 해먼드 아주머니 댁에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작은 개울이 있었죠 거기엔 정말 사랑스러운 메아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따라하더라니까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때 조차도요 그 메아리 친구에게는 비올레타라고 이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멋진 친구가 되었죠 저는 케이트 모리스만큼이나 비올레타를 좋아했어요 거의 버금갈 수준으로 말이죠 고아원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비올레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잘가라고 말해주지 뭐예요 비올레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서는 더 이상 상상신구를 만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상상거리가 많았는데도 말이죠 마릴라는 냉랭하게 말했다 상상하지 않는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너의 그런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넌 상상하는 것을 절반쯤 현실이냐 믿고 있어 그런듯해 머릿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진짜 살아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겠구나 베리 부인 앞에서는 케이트 모리스나 비올레타에 관한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널 헛소리하는 애라고 생각하실 게 뻔해 에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털어놓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왕본 한 마리가 사과꽃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사과꽃에서 살다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바람이 토닥여주는 사과꽃 안에서 잠이 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저는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꼴벌로 태어나서 꽃 속을 헤집으며 살았을 거예요 마릴라가 코웃음을 쳤다 에이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더니 그새 또 마음이 변했구나 차분히 기도문이나 외우라니까 넌 옆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거의 다 무는 적이 없구나 네 방으로 가서 기도문을 외우렴 거의 다 외웠어요 마지막 한 줄만 외우면 돼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 방에 가서 끝까지 다 암송하렴 그리고 내가 차 마실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를 때까지 방에 얌전히 있도록 해 네 사과꽃을 가져가도 돼요? 앤이 간청했다 안 된다 꽃들로 방을 어지럽힐 생각이니? 넌 애초에 나무에서 꽃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앤은 말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제가 괜히 꺾어서 아름다운 꽃들의 생명을 단축시킨 거잖아요 제가 사과꽃이었다면 꺾이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유혹을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 그땐 어떻게 하시나요? 앤 내가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 못 들었니? 앤은 한숨을 내쉬고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가 창문 옆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 기동문은 다 외웠어 다락방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다 외웠는걸? 지금부터는 이 방에 채워넣을 것들을 상상해야지 그럼 내가 상상한 대로 방이 꾸며질 거야 물건들도 그대로 있고 말고 바닥에는 분홍빛 장미가 그려진 하얀 벨벳 카펫이 깔려 있어야 돼 창문에는 분홍색 실크 커턴이 드리워지고 말이야 벽에는 겸색과 은색으로 짠 테피스트리를 걸어둘 거야 쇼파 위에는 분홍색과 파란색, 진홍색이나 황금색의 멋진 실크방석들이 가득하지 난 그 쇼파 위에 우아하게 기대어 있고 벽에 걸린 커다랗고 근사한 거울 속으로 내 모습을 비춰 키도 크고 기품이 있지 난 흰 레이스가 바닥을 휘저는 드레스를 입고 진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 머리에도 진주를 둘렀지 내 머리는 밤하늘처럼 새카맣고 내 피부는 아이보리 빛깔처럼 뽀얗지 내 이름은 코델리아 피츠 제롤드야 아, 안 돼 너무 진짜같이 상상할 수는 없잖아 애는 작은 거울 앞으로 쿵쿵 뛰어가더니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죽은 깨투성이에 모난 얼굴 침울한 잿빛 눈동자가 비춰졌다 소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넌 그저 초록 지붕집의 앤이라고 내가 널 코델리 아가씨라고 상상할 때마다 너는 지금의 이 모습을 내게 비춰대겠지 그래도 집 없는 앤보단 초록 지붕집의 앤이 백만배치면 났잖아 앤은 몸을 숙여 거울 속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했다 그러고는 활짝 열린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네 여왕 안녕 골짜기 아래 자작나무들아 안녕 그리고 언덕 위의 해석집도 안녕 다이애나가 내 단짝 친구가 되어줄까 그래 주었으면 좋겠는데 난 그 애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케이트와 비올레타는 절대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잊으면 그 애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난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작은 책장 속 소녀라고 해도 작은 메아리 소녀라고 해도 말이야 나는 그 친구들을 모두 기억해 주고 매일 밤 입맞춤을 보내줄 거야 애는 손가락 두 개를 포개어 입으로 갖다 대고 벚꽃 너머로 입맞춤을 날렸다 그러고는 양손으로 턱을 견 채 공상의 바다를 유유자적하게 떠다니기 시작했다 제 생각된 시간 mac 1.3.6 마음의 손배 houses gezEven 5.3.6 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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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